제가 신동훈 차장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동훈 차장 책 많이 읽잖아요 우산 셋이 나란히 안개 넘어 청진왕 이런 책을 낸 소설가 누굽니까 모르는데요 모르겠습니까 1950년생 고려대 군문과 졸업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이사 누굽니까 운동권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유시민의 누나 누구입니까 유시춘 유시춘 지금 EBS 이사장이죠 EBS 이사장 유시춘씨는 좀 유명하죠 될 때부터 왜냐하면 소설가가 무슨 방송국 이사장을 하냐 맞습니다 방송 경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에 임명이 돼가지고 3년을 해요 3년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에 또 돼요 또 3년짜리거든요 그렇죠 202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인기보다도 더 길게 6년을 하는 거잖아요 네 6년을 하는 거죠 6년을 하는 거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도 2002, 2003, 2004니까 3년째 맞습니다 방송사 이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제가 소설이라고 읽어드렸지만 우산 셋이 나란히 안개넘어 청진왕 사실 유시춘씨는 작가로서도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EBS 이사장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야 그 당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려고 막 뛰었던데 그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유시민 누나라서 된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유시춘씨는 자기는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조정실이 이거를 다시 감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지금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장 선출 EBS 이사장 선출 업무를 맡고 있는 방통위 이걸 감시해야 되는 방통위를 감찰을 들어간 건데 당시 유시춘씨가 캠프에서 활동했다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임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뭐라고 하죠? 의혹이 야당에서 당시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사진이 그게 이제 보면은 선거 캠프 때 활동했던 사진이거든요 저기에 보시면은 기호 1 문재인 해서 팔아 놓은 옷 입고 저렇게 7명이 있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유시춘 EBS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보면서 캠프에서 저렇게 뛰었는데 이사장 할 수 있는데 더구나 E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캠프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한 사람도 못하는데 그걸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사장 신청을 하고 하면은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걸 걸러내야 되는 게 방통위인데 방통위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은 자기 경력을 속인 혐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방통위는 그런 업무를 제대로 못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법령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유시춘 씨는 당시에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시춘 씨가 유용준 씨 아까 사진 나온 것 같은 저 현장 이 사람들하고 함께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검찰 고발까지 했는데 수사를 안 했네요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수사를 들어갔는데 유시춘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본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미뤄졌던 수사들이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정권의 보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쪽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이런 거죠 했어야 할 거를 안 하고 덮어둔 것들을 이제 꺼내서 차곡차곡 하고 있기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는 갑자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 5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맞습니다 지금 햇빛에 널어놓는 거 아닙니까 햇빛에 널어놓는 이번 수사가 감찰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호기심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게 됐다면 저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선거운동을 했으면 3년 동안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20년 21년까지 참다가 그 다음에 하지 그걸 못 참고 내가 좀 하자 나 좀 합시다 사실 이상하게 그런 분들 중에 자리 욕심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저기 수사 결과 나오면 그동안 받은 연봉 그렇죠. 판공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회수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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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왜냐하면 맨날 그냥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시춘 씨랑 유시민 씨가 남매라는 거 사진 보면 정말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진짜요? 네. 사진 있습니까 우리? 네. 제가 아까 보여달라고 저 카톡에 넣어놨었는데 아 준비가 되면은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재미있어요. 유시춘 씨는 저는 사실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 자 유시민 씨 얼굴 보십니다. 유시민 씨 얼굴이 이렇고 네. 유시춘 씨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저랑 커플 같네 유시민 씨가 옷이 보라색이라서 자 유시민 유시춘은 나중에 나오면 보도록 하죠 아 이제 나왔군요. 보십시오 닮았다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여성 네. 저 또 한 분이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옵니다 방송계에 저분이 이사장이 됐을 때 네. 저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자격 본인이 아까 경력 속인 것도 있었지만 또 되고 난 다음에 아들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마약 문제가 터졌는데 보통 대개의 마약 사건은 이런 유력한 자재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로서 기소가 됩니다 네. 유시춘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대마를 수입한 지금 혐의거든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앙일보 2019년 3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나 마약이었나 그 다른 저는 마약 갑자기 마약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당시 제가 저 기사를 처리하는 부서에 이제 데스크로 있었는데 네. 저 때 수법이 일명 던지기 수법입니다 뭐냐면은 아 어디로 우리 집 주소를 찍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네 지나가다가 빌라 같은 담장 위로 훅 던지거나 네. 건물 안으로 훅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얼굴을 안 보고 서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도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던지기 수법을 하는 건데 던지기 수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문적인 꿈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들이 3년형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유시춘 씨는 무고한 내 아들에게 범죄를 씌운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라고 공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마약과의 범죄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 정도로 과거에는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층들 소위 말해서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강남 재벌과 자재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1단이 하나가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독립영화 감독으로 나옵니다 그 실제 직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일하는 곳이 이제 논현동이고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걸 또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참 기이한 것이 민주당이 왜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렇군요. 아. 마약과의 전쟁 진짜 싫어해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네. 정말 마약과의 전쟁을 싫어하고 아주 지금 우리 윤미진님도 올려두셨지만 마약 유통업자 아들을 둔 엄마가 교육방송 이사장 무섭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해 드릴 수 있죠 흐룹 한글자막 by 한효정